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부이사를 맡고 있는 황귀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게시가 되잖아요.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국민들이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서비스를 크게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변호사를 검색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사건 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률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 분들이 많고 변호사를 찾으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 사건에 잘 맞는 변호사님을 연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변호사라는 공공플랫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의 공신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의 양,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적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차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는 무료나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들한테 돈을 많이 낸 변호사들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제공하는 정보에 신빙성을 당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나의 변호사 같은 공공플랫폼은 자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검증된 확실한 정보만 제공이 가능하다는데 확실한 차별적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양의 측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설 업체의 경우에 참여하는 변호사님들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 최대 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4,300명 이상의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점차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국민분들 간의 정보비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보의 양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 공공플랫폼 서비스,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세 번째로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보통 사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건, 국민분들로부터건, 변호사님들로부터건 이익을 수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금을 받아서 시장을 장악한 단계에서는 투자금을 집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보면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결국 그 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차별적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서비스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로 입소문을 내주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차별화된 강점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과 변호사님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결국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내가 변호사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이용하시면 크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전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님들 검색을 하시거나 기고 요청을 하시거나 멘트를 따신다거나 하실 때 저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청년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알리는데 큰 광고비를 집행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을 알리고 수임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친근성과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친근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가 변호사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나의 변호사 측과 제공하는 정보들이 공공성과 신뢰성을 당부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피드백 기간 동안에 저희 서비스가 더 보완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소송의 업무를 의뢰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베타 서비스 때는 소송 사건, 흔히들 얘기한 소송 사건을 위주로 사건 의뢰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변호사님들로부터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변호사님들이 하는 업무가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자문이나 강연이나 세미나 지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변호사님들을 찾는 분들이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소송의 업무 의뢰하기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서버의 안정성이라든지 세부적인 기술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추후에 비용이 부담될 이유도 없고 변호사 비용 법률 보수가 높아지게 될 우려도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고 좋은 후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